저번에 월요일이라서 들어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내부를 찍어서 올릴거에요. 아래로 내려간다고 있어요. 계단에 사진 같은게 있네요. 여기는 다 무료에요. 나 물에 빠진거처럼 주려고 물에 빠진거 같아요. 대단하네요. 물속에 들어온거 같아요. 어지럽네 어지럽네. 여기 목쪽 끝이 있어요. 좀 봐요. 해줘주세요. 여자반에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양쪽 벽하고 이렇게 옆면 천장까지 다 물고기가 지나가는 바닷속 내부를 찍어놨는데 정말 바닷속에 헤어치는 기분이 들어요. 바닷속에 헤어치는 기분이 들어요. 바닷속에 헤어치는 기분이 들어요. 여기 있으면 마치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들어요. 여기 있으면 마치 둥둥 떠요. 아 이거 좀 봐요. 여기 찍어놨어요. 이건 좀 잔잔해졌네요. 천정에도 대단해요. 얘들 계곡은 좋겠어요. 다음걸로 가볼게요.